그래, 꼭 눌러서 따르고, 아이고, 아이고, 그래, 그래, 곱구나, 곱, 그래, 네가 내 살칵시 해라, 나 외로워서 못 살겠거든 아이고, 웃기세요, 소문 다 났거든요 소문? 무슨 소문? 야, 이것은 영웅 호색이라 그런 말도 모르니? 좋다, 내가 여자 둘 거느렸는데 셋 못 거느리겠느냐 둘이고 셋이고 이제 어서 들어가 보시죠 사모님이 편찮으시다면서요 내 집구석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, 그런 소린 말아라 내 팔자가 참 우습구나, 너희들한테 훈수나 듣고 말이야 자, 자, 노래나 한 곡씩 해봐라, 응? 인생 뭐 있더냐, 놀고 즐기면 그만인 것을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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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트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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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